안녕하세요. 레이싱 무대의 화학영아입니다. 지금 소개합니다. 프랑스에서 오신 세계 최초의 인스트림 인라인 스케이터 장희별 분홍도시의 멋진 인스트림 퍼포먼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지금 장희별시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.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번 기회에 처음 타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어요. 하지만 이거 엎드려서 공연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많이 힘든 거 같아요.